이것은 피로 얽힌 우리의 연대기이자 비로소 기록될 태초의 세력전쟁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은 것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왕을 만드는 건 예언, 왕관 따위가 아니다 오직 압도적인 공포다 이 왕관의 대가가 피라며 얼마든 흘릴 준비가 되었다 카즈, 아스타르의 영광을 위하여 악오의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하겠는가? 선택해라 나를 따르거나, 내게 죽거나 처음부터 가고 하겠는가? 아스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지금부터 피의 전쟁을 선포한다 아스탈 연대기 세계의 세력